여러분 안녕하세요. 화학 배태랑 고수경입니다. 자, 이제 2023년도 수능을 위한 선생님의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할 건데 뭐 앞에서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어요. 그렇죠? 2023년도에 선생님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좀 하려고 하죠. 그래서 저번에 이벤트 통해서 여러분이랑 좀 대화를 했었잖아. 그치? 여러분은 선생님 그 전에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걸. 그치? 선생님 커리를 쭉 따라오는 친구도 있고 중간에 들어오는 친구도 있지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입장에서 아 조금 더 아쉬웠던 거라던가 아 이런 건 좋았다. 이거 보완했으면 좋겠다. 그런 의사를 한번 듣고 싶었어요. 그래서 한번 칼만 먹고 한번 쫙 한번 들어갔는데 납득이 많이 되더라고요. 아 그럴 수 있겠구나. 이게 필요하겠구나. 그래서 꽤나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년은 어떻게 지날 건지를 한번 소개해볼게요. 일단 전반적인 커리는 대략 비슷한데 하나하나 달라진 것을 설명해볼게요. 일단 첫 번째 수능 입문특강인데 또 입문특강을 듣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지금 들었으면 좋겠냐면 물론 OT에서 얘기하겠지만 화학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도 화학 선택할 수 있나요? 할 수 있어요. 걱정하지 마시고. 그 다음에 화학을 내신으로 봤는데 벼락치게 해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.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. 그렇죠? 약간은 초보자들? 아니면 내신은 했지만 거의 다 까먹은 친구들 있잖아요. 그런 친구들에선 만든 강의인데 작년까지 입문특강은 약간은 난이도가 막 엄청 쉽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. 왜냐하면 선생님은 수능이라는 과목을 바라보는 화학적 시각을 좀 소개하고 싶었거든. 그러다 보니까 양적 계산도 좀 많이 깊이 들어가고 했었는데 올해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학을 처음 하는 직업도 할 수 있게끔 차분차분 단계별로 진행해서 입문특강을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개념 완성은 모든 과탐 과목 어떤 과목이든 개념 빼고는 얘기할 게 없잖아. 그래서 개념 완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 개념 완성이 강의 내용에서는 거의 큰 차이는 없겠으나 일단 여러분이 얘기한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. 왜 그러냐면 문제를 넣었을 때 선생님도 문제 교재에다가 쉬운 문제만 막 넣어주면 되게 좋지.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? 근데 그거를 굉장히 쉬운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풀어놓고 아, 나는 개념이 됐어. 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 몰고사 딱 3월 달에 몰고사 딱 부른 순간 충격이 오거든. 야, 내가 아는 개념으로 풀 수가 없는데? 그럼 그런 개념은 개념이 아닌 거잖아. 그쵸?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개념 완성에 있는 문제는 대부분 기출문제 중에서 난이도 좀 있는 걸로 구성해 왔는데 생각을 해보니 약간 공부를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개념에 대한 이해는 선생님이 내가 이해를 시킬 거 아니니? 그치? 문제는 이게 문제풀이로 연결이 되어줘야 되는데 문제로 이게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쫙쫙 넘어올 수 있는데 약간 안 그런 친구들은 아, 그럼 중간에 복습 노트라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. 이게 내 생각이었어요. 그래서 복습 노트라는 거 이제 전범위에 대한 복습 노트가 아니고요. 이 개념 완성 수업을 할 때 화학원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좀 한 번 듣고 외워서 가는 단원도 있고요. 아니면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. 오케이? 그래서 이 복습 노트는 당연히 계산 파트 약간의 흔히 말하는 준킬러 파트에 대한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에 모으주는 친구들은 이거를 거쳐서 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. 그래서 복습 노트와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. 복습 노트에 있는 문제를 촬영해주나요? 요것도 촬영합니다. 알겠죠? 자, 그 다음 지금 필기 노트가 보삼들은 지금이 제공을 아주 예전에 있었는데 필기 노트는 제공을 안 했었어요. 최근에는 근데 친구들이 좀 많이 원하던 필기 노트를 제작을 했습니다. 여러분의 권위사항이 여러 가지도 있어요. 어떤 친구는 스프링으로 해달라 어떤 친구는 스프링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는데 꽤 많은 비율로 따지면 스프링을 좋아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필기 노트는 스프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의 권위사항 중에 내가 여러분하고 지킬 약속 같은 거예요.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뭐냐면 문제를 풀고 이제 뒤에 있는 거랑 확인해서 채점하고 싶은데 문제의 한 개념서 안에 답이 들어있어서 좀 불편하다 그래서 정답지를 정답지를 따로 또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자, 여기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죠. 자, 기출 240제였습니다. 작년에. 그치? 근데 많은 친구들이 문제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했었어요. 근데 기출 240제가 문제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건 교과서가 바뀌고 나서 기출 문제가 없었기 때문인 거거든. 예전에 있는 것까지만 엄청 늘면 문제 많아지는데 여러분 책이 바뀌면 문제 컨셉 여러분이 말하는 기조라는 게 달라져요. 사실 생각보다 많이 달라져요. 중화반응 같은 것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2, 3단원도 달라졌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수능 여러 번 겪으니까 그 교과서가 바뀌었을 때 그 전 문제는 그렇게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240제 넣었는데 우린 또 1년이 지났으니까 자, 이번엔 240제가 아니라 360제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킬러 특강입니다. 자, 킬러 특강은 선생님이 어 딱 첫 해 보고 나서 얘기했죠. 당연히 양적 계산 킬러고 중화반응 킬러지 근데 작년에 이제 동위원소가 왠지 킬러에 준할 갈 것 같아서 좀 넣었는데 시험 봐 보니까 동위원소가 꽤나 준킬러 카라고 있잖아. 완전 킬러는 아니지만 동위원소에 대한 문항들을 조금 더 보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킬러엔제입니다. 이거 작년에 선생님이 처음으로 만든 콘텐츠인데 킬러엔제라는 선생님이 나밖에 없을걸? 네, 근데 물론 킬러 특강도 몇 년 전만 해도 나밖에 없었어. 근데 이 킬러엔제도 양적 계산과 이걸 배웠으니 그러면 킬러를 한번 풀어보자. 그래서 양적과 중화 즉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19번과 20번만 있다고 가정하고 풀어보자는 의도에서 만들었고요. 작년에는 30문항씩 해서 만들었었는데 여러분이 이것도 많이 해달라 그래서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잖아. 그죠?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50문항씩 해서 100문항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이 자질구리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넣어줄 거예요. 뭐냐면 기출문제 이런 것도 있었어. 출처 이게 몇 년도 몇 월 기출인지 써달라는 거예요. 깔끔하게 내가 써줄 거고요. 정답률을 좀 알고 싶다. 아 이게 왜 필요하 이걸 왜 알려고 할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아 왠지 또 그럴 것 같아. 만약에 내가 틀렸다고 치면 야 이거 나만 틀린 건가? 아니면 다 같이 틀리는 건가? 뭐 그런 그치. 그래서 출처 정답 이런 거 여기다 다 넣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선생님의 커리를 잘 따라오는 친구죠. 내가 하는 말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. 선생님이 하는 말 중에 중요한 문항들은요. 한 번 풀어 할 건 택도 없다고 했잖아요. 최소한 세 번 네 번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책을 세 권 네 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선생님이 문제에 있었고 그죠? 여기다 공부하고 하라고 넣어준 거 빈 공간이 있었는데 이 짝에다가 똑같이 문항을 다시 한 번 넣어줄 겁니다. 처음에는 이쪽에다 푸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푸시고 아시겠죠?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고요. 자 그 다음 실전 문제풀이 3450은 뭐 이런 방학 핵심 컨텐츠죠. 이런 건데 여기서는 오래 들은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선생님은 왜냐하면 이런 의미감이 있어요.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는데 막상 수능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그걸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어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물론 지금까지 쭉 나왔던 유형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겠지만 항상 수능에서는 허를 찌르는 게 있어요. 근데 그게 과연 교과서에 없느냐 있어요. 근데 별로 안 냈던 것들이야. 근데 그중에는 선생님이 경험이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언젠가 한 번 터뜨릴 것 같아. 그걸 내가 예전에 적중을 되게 많이 시켰었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 리튬의 원자반지름이 염소보다 큰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. 2주기라 그래서 3주기보다 무조건 다 작은 건 아니야. 언제가 한 번은 나와라고 했는데 그게 예전에 9월 평가원에 한 번 나왔었거든요.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야. 알겠죠? 그래서 들뜬 상태 전자배치 우리는 바닥 상태를 외우지만 마음 먹고 내면 들뜬 상태로 낼 수 있어. 들뜬 상태 전자배치를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돼. 근데 이것도 평가원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. 오케이? 근데 그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지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너무 많이 가는 건 최대한 줄여주려고 그래요. 많이 지엽은 좀 빼준다. 오케이? 하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 야 이거는 준비가 돼야 돼. 알고는 있어야 돼. 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될 거예요. 알겠죠? 자 그 다음 요즘에 이제 연말이라 모의고사 시즌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중에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 비킬로 모의고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.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. 사실은 킬러가 빠진 모의고사가 그게 모의고사야 라고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3페이지까지 가는 연습을 많이 하고 싶은 거잖아. 그죠? 아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다. 이게 필요하겠구나. 그 다음 또 하나는 킬러에는 극딱 관심이 없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모든 친구들 만점을 목표로 하진 않으니까 학생들마다 달라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킬러 모의고사는 킬러 문항이 없어. 4페이지까지 넣으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? 비워놓으면 19번 20번이 없으면 좀 그러니까 3페이지까지만 진행을 하는 하지만 준킬러는 몇 개를 넣을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훈련 3페이지까지 가는 훈련이고 여기다가 몇 분에 여기까지 가는지에 대한 연습하는 오케이 요거를 후반기에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. 횟수는 정확하게는 달라질 수 있지만 내 생각에는 쉬운 거니까 그치? 20회 정도는 선생님이 만들어줄 생각입니다. 괜찮아요? 네. 그 다음에 자 모의고사인데 작년에 커리랑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두근두근이 없어졌어요. 그죠? 이 두근두근 모의고사가 아 늘 얘기하는 건데 두근두근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흔히 말하는 실모라고 하죠. 이 두근두근 모의고사는 실모가 아니야. 이름을 왜 내가 두근두근 이라고 줬었냐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개념 잘 했고 그 다음에 기출 잘 풀었고 그 다음에 EBS 수특도 다 풀었어.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됐나 궁금하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자 배웠던 기출 문제를 완전히 소화했는가 수특을 완전히 소화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는 그런 시험지야. 그러니까 이게 어 우리 수능을 보는 실전 모의고사의 난이도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아냐 모르냐에 대한 알아 많이 알아내고 가자는 거거든 여기서. 오케이?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제한시간에 못 푸는 친구도 있고 야 이거는 뭐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 대신에 두근두근 없애고 일반 다른 분들처럼 시즌1 시즌2 시즌3 라고 시즌0 가려고 합니다. 모의고사는 그리고 어 모의고사를 이제 분할할 때 후반기에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대다수의 의견이었어요. 그러니까 상반기에 내가 두근두근이 8회였는데 요 때거든요. 예 요 때 8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. 이제 막 기출 막 끝나고 막 달려가니까 예 기출도 안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상반기에는 모의고사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가서 어 모의고사 좀 많이 갑시다. 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. 그래서 토탈 모의고사 횟수는 요것도 약간 달라질 수 있겠으나 선생님이 예정사항은 30회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 킬러 포함되어 있는 올해 선생님의 파이널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 호평을 좀 받고 있어요. 내가 봐도 야 이건 굉장히 좋은데 이 문제 있어요. 누가 만들었어요? 내가 만들었어요. 이런 건데 어 전체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1,2,3 합쳐서 30회와 그 다음에 비킬러 20회면 야 이 정도면 웬간한 어 충분히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요 30회를 어떻게 나눌 건지는 선생님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선생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이번에 뭐 선생님이 많이 준비했죠. 어 영상 광고 영상도 새로 찍고 어 사진도 다시 바꾸고 그 다음에 봤어요? 그 유튜브 야코 유튜브도 선생님이 같이 띄어놨습니다. 어 화학이라 그래서 엄청 막 맨날 계산만 축축하고 20문제 전체 계산 그런 거 아니거든. 예 충분히 어 17문제까지는 좀 가볍게 풀 수 있고요. 요즘 화학기준은 나머지 한 두세 문제에서 판단이 나는 거야. 그러니까 충분히 따라올 수 있고 그러니까 대신에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. 내가 외우라는 거 연습하라는 거 복습에 대한 생각 문제는 한 번 푸는 게 아니다. 기출문제집도 한 번 푼 건 푼 게 아니다. 이런 것들을 잘 생활해서 지켜주시면 우리 다 같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자 선생님 믿고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. 여러분 화이팅! 고맙습니다.